한국농어송명사 한국농어송명사 신입사원 민재채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송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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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민재채용으로 한국농어송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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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한국인은 밥심, 남자는 쭉심, 밥 두 그릇 먹고 왔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지만 전생에 제가 마치 인어공주였는지 바다에 이끌리듯이 오게 된 어초렁입니다. 제가요? 저는 차 독여예요. 저희는 이 밤 바빠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저희는 한국농호촌공사의 새얼굴 신입사원 옹초롱이고요. 안녕하세요. 한국농호촌공사의 자칭, 타칭, 마스코트 어초렁입니다. 저희 한국농호촌공사 홍보실이 어떤 활약을 할지 지켜봐주시고요. 저희가 어떤 활약을 했으면 좋겠는지 보고 싶은 영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앞으로 쭉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농호촌공사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 첫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 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한국농호촌공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국농호촌공사 한국농호촌공사